자신과의 싸움 단 한 방에 쳤어 녀석한테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메카니멀이 필요해 하지만 그런 메카니멀이 존재할까? 아니!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거야! 니 봐! 앞을 똑바로 봐야지! 위험하오 휴대전화와 레이더는 보면서 걸으면 안 돼요 시끄러워! 반다인을 물리칠 메카니멀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찾았다! 어? 리안! 왔구나 내가 잠자리 형태의 메카니멀 난 평범한 잠자리형 메카니멀이 아니다 어? 알았어! 어쨌든 내가 테이밍하겠어 잠깐! 날 원하는 건 너 하나만이 아니야 뭐? 리안! 어? 찬! 이소벨까지? 뭐? 이소벨? 이소벨! 너도 왔구나! 우리 셋 다 목적이 같은 모양인데 나를 테이밍하려면 나름대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격? 그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 거다 어떻게? 난 지금부터 공사 중인 저 빌딩 옥상으로 갈 거다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한 자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야 그럼 기다리겠다 어? 어? 여기까지 오다니 실력이 제법인데. 여긴 위험하오. 괜찮겠소? 아무리 위험해도 저 녀석을 꼭 잡아야 해! 왜 그러고 있지? 발밑이 불안해 보이는군. 이제 포기하는 게 어떠냐? 시끄러워! 왜 그렇게 열심히 날 잡으려는 거지?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다인한테 이기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네가 꼭 필요해! 어떻게 된 거지? 너 자신과의 싸움이다. 응! 대답! 내 카드! 어? 또요? 영원하다는 게 이걸 뜻하는 건가? 하지만 어떻게 이기려는 거지? 상대는 나 자신 같은 능력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몇 번을 싸워도 마찬가지야! 모르겠나? 조금 전에 얘기해준 힌트를 기억해내라. 어? 조금 전에 힌트? 아까 공사장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 무슨 의미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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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서졌어. 아! 하지만 물이 떨어져 내리고 있는 바위는 부서지지 않았어! 물도 나무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 맞아!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부서지지 않을 수도 있어! 적의 공격을 물처럼! 그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야! 알았어! 파이널 어빌리티! 거대한 소녀! 자이언트 슬랩! 타이탄! 받아넘기는 거야! 파이널 어빌리티! 사망의 바람이여! 일어나라! 모래 배우리! 적의 공격을 흐르는 물처럼! 받아 넘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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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이겼다! 가짜! 상승했어! 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요? 내가! 내가 이겼어! 좋다! 테이밍을 허락하지! 다만 조금 전에 수행을 완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반다인한테 이긴다는 도장은 없다!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을 뿐! 테이밍! 원! 구인! 히익! 히익! 보다! 흐윽! 히익! 이엑! 헉! 히익! 히익!